자 이번에는 소진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돌 멤버 수록곡 순서까지 외우는 아이돌 박사라고 어 네 제가 되게 하나에 빠지면 그걸 관련된 모든 걸 수집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준비했어요 자 한번 시험해봐도 될까요? 방탄소년단 DNA 앨범의 여덟번째 트랙 곡은 뭘까요? 여덟번째 곡 혹시 고민보다 고인가요? 정답입니다. 우와 대단하네요. 너무 뿌듯해요. 한 번 더 한 번 더. 자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이유 씨의 앨범의 정말 팬입니다. 꽃갈피. 꽃갈피 첫 번째인가요? 꽃갈피의 둘인가요? 둘이에요. 네 번째. 네 번째. 네 번째가 어젯밤 이야기 아닌가요? 정답. 우와 진짜 소름돋아. 대박이에요 진짜로.